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정부의 행정조직처럼 가툴릭 교회에는 교계제도가 있어 성직자에게도 품계, 즉 직위가 있습니다. 가툴릭의 교계제도에서 주교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들의 후계자로 지역단위 교회, 즉 교구의 사목을 책임지는 고위성직자입니다. 하느님을 공경하고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참된 의미의 사제입니다. 주교는 신부들 중에서 교황이 임명하고 대주교, 주교, 부교구장 주교, 보좌주교 등으로 구별됩니다. 추기경은 교황 다음 가는 성직자로 교황선거권을 행사하며 주교단의 일원입니다. 가툴릭 교회의 수장인 교황도 로마교구의 교구장이자 주교로 전세계 주교단의 단장입니다. 동시에 바티칸 시국의 국가원수이기도 합니다. 한편 가툴릭 교회는 지역적으로 구분하는 행정구역의 단위가 바로 교구인데요. 교구는 교구장 주교가 통치하고 하위 단위인 지구 또는 대리고 그리고 본당 등을 관할합니다. 참고로 한국천주교에는 16개의 교구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2일 토요일 부산교구 보좌주교에 신호철 비호신부를 임명했는데요. 이 소식은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